힙업도 좀 시키고 아우 아퍼 야 너 지금 하버드 나온 정신과 그냥 의사에서 나 양빵이라고 썩을려나 몇 번을 말해 어? Do you understand? 마지막 한 건더? 오케이 마리야 의상 좀 갈아입고 할게 네 she was very famous even in harvard 아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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